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게 진짜 바닥이냐 이게 도대체 바닥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예측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일반 우리 사학개미 분들이나 일반 투자가 전분 투자가도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닌 미추얼 펀드 그러한 데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꼭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제일 저점 기준으로는 S&P가 20%까지 빠졌고 지난주에 한 6, 7%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종목은 실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안정적인 종목이 25% 빠지고 일부 종목은 아마존, 메타 같은가 50% 빠지고 그래서 실제 주가가 많이 싸졌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력과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뛰어난 수익성인 알파벳을 20배 퍼에 살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셀링 클라이막스는 안 본 것 같아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몇 달 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전에도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주가가 의외로 바닥을 먼저 찍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그 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우리 고점에서 내려올 때도 국내 주식이 먼저 고점을 찍고 작년 여름에 빠졌잖아요 미국 주가는 1월부터 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와야 될 부분에 6, 70%, 70%, 80% 내려온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같은 진짜 그런 기업이 퍼가 20배니까 기회다 몇 년 사이에 쉽지 않은 그런 기회가 온 것은 맞고 우리가 바닥을 정확하게 지나고 보면 그때가 바닥인 거 알지만 바닥을 알기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고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주식 많이 빠졌으면 지금부터 나눠서 연말까지 나눠서 사시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주식을 팔면 안 될 것 같고요 팔면 안 된다 제가 진짜 줄인이라는 게 조금만 반등하면 이야 이게 바닥인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딱 들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다들 빨리 반등을 원하니까 우리가 워낙에 반등이 되니까 제가 좀 전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제가 약간 화면도 보여 드릴 텐데 오늘 제가 화요일 날 오후에 촬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중에 가장 성공하고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군 박영혁 대표 주식농부 분하고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분이 2015년에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지만 5% 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지분을 그런데 2015년에 이미 5% 넘는 지분만 해도 2천억 이상의 투자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어떤 원칙으로 사고 매매를 주식을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관심이 그러니까 이분 얘기도 똑같아요 짐 로저스트라고 똑같고 본인이 주위에서 아이디어를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찾아라 자기는 너무 좋은 주식이 많이 한국에 보인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꺼번에 주식을 덜껑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사서 관찰을 하고 3, 4년을 본대요 그러고서는 또 지분을 더 매입하고 그래서 7년, 8년, 10년 그 다음에 이분이 많이 들고 있는 건 20년 이상 들고 계신 종목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자세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천천히 급할 게 없으니까 급하면 주식에서 무조건 실패한다 이분 오늘 찍으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의 가장 성공한 케이스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슈퍼 개미들 까보면 진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진짜 검증된 금액도 그렇고 본인의 성공 스토리 오늘 재미있게 인터뷰 1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 했거든요 재미있게 했습니다 진짜 저런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출연진이 정말 탑클래스입니다 탑클래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오늘은 소비 미국 경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표나 이런 걸 좀 예를 들겠지만 결국 미국에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지만 미국에서 지난주부터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톰 크루스가 컴백을 한 톱권의 2탄 매브릭의 흥행이 결국 무슨 시사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도 물론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영화 만든 데가 상장돼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얘기 특히 소비 관련된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미국 경기에 중요한 중심축이고 그다음에 가계 입장에서는 미국, 한국처럼 가계가 7, 80% 부동산 미국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자산이자 그다음에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 실제 미국인들은 대출 받은 사람의 가처분 소득의 한 3분의 1이 모기지 원금하고 이자 지급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가 조금 더 지속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4월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주택 경기 자체는 안 좋지만 미국 경기가 과열 오버히팅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파행으로 치닫는 걸 막아주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선제적인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주택 디벨로퍼 그러니까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상장돼 있는데 주식을 당장 권하는 건 아닌데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택 경기는 3월, 4월까지 좋았는데 주가는 이미 한 6개월 사이에 한 30, 40%씩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똑똑한 역시 메커니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4월 초부터 견지했던 3,800 S&P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좀 하락 여지는 있다 여기서부터 뭐 1, 20%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거 아니지만 조금 더 다운사이드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뷰를 유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3,800 선이 베어마켓 구간이더라고요 저 S&P500 맞나요? 베어마켓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 바로 위일 것 같아요 바로 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S&P 기준으로는 한 회복을 해서 한 13, 14% 정도 빠졌을 텐데 여기서부터 추가로 한 4, 5% 정도 더 빠진다고 보면 베어마켓까지는 안 가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관련돼서 저희 투자가 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BCG라고 버스턴 컨설팅 그룹 세계 3대 경영 컨설팅사의 전 대표 우리 이병남 대표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임원 두 분 김양우 지금은 스탠드 차터드 은행의 사모펀드 대표세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일했는데 지금 같이 이제 이병남 대표는 IMM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를 맡으신데 우리나라 뭐 메이저 사모펀드죠 거기에 같이 일하는 신규섭 이산이 그래서 세 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 컨설팅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룰 오브 쓰리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산업은 3명의 플레이어가 거의 그 시장을 다 먹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했던 게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쿠팡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뭐 이마트 요즘 뭐 다 지금 뭐 오프라인 전통업체 온라인 업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의견은 쿠팡이 거의 독식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대면 많이 빠져서 좀 매력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빅테크 중에는 아마존이 대단한 기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강조해 주셨고 그다음에 애플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애플의 서플라이체인은 진짜 감히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로 최고여서 애플을 우리가 진짜 높게 평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우리가 엔터 업종 얘기를 하다가 하이브 BTS를 갖고 있는 하이브가 다른 엔터 업체랑은 그 수준이 격이 틀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창업자분이 진짜 이분이 천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BTS 플랫폼 하이브 플랫폼에서 경험을 해보면 진짜 얼만큼 치밀하고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지 느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식 전문가가 아닌 진짜 기업들을 컨설팅해 주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의 전 대표 고임원들 3인방이 아주 그냥 난상토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재미있어요 되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말을 되게 조심하시고 어차피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좋은 기업을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30년을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라는 거는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좀 더 인사이시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만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료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계속하면 되나 쿠팡이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근데 많은 안티가 또 생겨가지고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근데 이제 쿠팡을 좋게 보시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상장됐을 때 골드만삭스가 주관사인데 보통 골드만이 주관사라면 프라이싱을 좀 공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 발행자는 납입대금이 크지만 투자가들은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골드만이 주관사하면 보통 투자가들은 안 좋아합니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프라이싱을 공격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00조원이었죠 그때 말이 안 됐던 게 네이버랑 카카오 시청 더한 것보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조원이면 그 1년 사이에 쿠팡의 마켓 시원은 더 늘어나고 비즈니스 모델은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이제 적자가 많이 축소가 돼서 훨씬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아마 그래서 우리 BCG 3인방들도 그런 걸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톱건 얘기를 하면요 이제 여기 영상 보시면 제가 아마 대학교를 졸업한 1986년에 이제 톱건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텀크루스 우리 아저씨 할아버지가 저보다도 연세가 좀 많으신데 62년생이세요 근데 이때 이분이 24세니까 진짜 젊었는데 30몇 년 만에 이제 2탄을 찍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정석의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약간 주름이 있긴 있는데 뭐 엄청 핏하고 진짜 뭐 대단한데 미국만 한 1억 한 2, 3천만 매출 매상을 이번 주말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5천만 달러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MC 미국의 가장 최대 영화관 체인 이거 밈 주식이니까 이 주식은 별로 권한하지는 않습니다 추기적이고 그러니까 AMC가 이미 5월 초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도 이미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뭐 이제 지난주에 미국 가서도 그때 갔다 온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오프닝 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확실히 지금 견조하고 그 다음에 미국 소비를 보면 재화에 대한 소비보다 서비스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재화에 대한 소비는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것도 우리 서비스니까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미국의 소비가 유지가 될 것이다 물론 결국 이제 뭐 연말이 되면 증가율 자체는 둔화가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벤트를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뭐 한 열흘 전인데 주요 간선도로는 상당히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여기 I-95라고 미국 동부의 가장 간선도로인데 이게 뭐 길이 막혀서 제가 한 10km로 달리니까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7, 80% 올랐는데도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 것은 여전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서민들은 이제 휘발유 지출로 인해서 지금 허리띠를 많이 쫄라매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은 아직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아마 이제 주간 단위로 주가가 한 6, 7% 상승했던 배경에 좋은 거시 데이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관심 있게 기대를 했던 게 가계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4월 달에 전월 그러니까 3월 달 대비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기대만큼 아주 강세를 보였고 근데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소득은 요거보다 증가율이 낮았어요 결국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저축에서 돈을 약간 꺼내서 쓴다는 건데 지난 2, 3년 동안 저축을 워낙 많이 해놔서 오히려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팩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 경제가 이제 소비 경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예전에 그 월마트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또 시장의 어떤 공포감을 줬죠 놀랐었죠 네 엄청 폭락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달러트리나 아니면은 메이시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부양이 됐는데 주가가 그럼 이제 소비의 패턴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소비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 5만 불 정도 소득을 올린 사람이 한국은 이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우리나라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3만 불 5만 불도 세금을 꽤 냅니다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렌트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그거 내고 나면 진짜 쓸 돈이 없는데 기름값으로 1,200, 2,300억 달러 추가로 지출되면 이제 서민들은 대단히 어려운데 중산층 이상은 뭐 거의 타격이 없고 오히려 상류층들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럭셔리 중심의 백화점인 노을스톰 같은 데는 오히려 실적이 아주 좋았고 랠플로렌 같은 데도 최근에 조금 이쪽에 대한 인기가 다시 많아서 그런지 거기도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실제 전전주에 월마트랑 타겟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그 기업의 개별적인 팩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주문을 보통 6개월 전에 보통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완전히 틀려서 당장 필요가 없는 재고가 너무 많고 필요한 물건은 없어서 그런 두 개 기업의 좀 개별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시장 투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과잉바등을 한 것 같고 지난주에 보면 이제 매크로 데이터도 상당히 좋았고 개별 기업 데이터도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이커너미스트들이 떠드는데 이커너미스트들은 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고 실수를 막으려면 톱다운으로 보는 매크로 데이터랑 버텀업의 기업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매크로 데이터도 좋았고 개별 기업 실적도 좋아서 좀 더 시장이 그런 면에서는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매크로 데이터만 보고선 장애였더니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는 되게 경계를 하죠 매크로는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지난주에 같이 발표가 됐던 근원 소비자 물가 이게 미국 연준이 제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꺾이는 모습 그래서 3월 달도 2월 달보다 둔화가 되고 4월 달도 전월 대비 0.3%만 올라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데이터를 갖고 정점을 찍었다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인플레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하는 사람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항상 보니까 기저효과 작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면 올해 상반기는 당연히 숫자가 높게 나올 거고 하반기에 이게 급격하게 둔화가 안 돼도 작년 하반기가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로 비교하면 숫자가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아마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좋아하는 그런 데이터를 물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에나 금리 정책 관련돼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청신호라고 할 수 있었겠죠 네 일단은 뭐 PC가 다행히 그래도 좀 나와가지고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과 실문경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일단은 내구제 수요는 둔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데가 가전제품 파는 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실적이 아주 안 좋았죠 가이덴스드 낮추고 그래서 이미 썩스 같은 반도체 지수 애플, 삼성전자, IT 하드웨어 주가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진짜 얼마나 시장이 똑똑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이 이제 주택 사이클인데 저는 2분기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4월에 아마 꺾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이기도 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5%를 넘고 그 다음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 경기가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서비스는 이제 증가율이 연말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고공행진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 여기도 결국은 좀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증가율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둔화 영어로는 슬로우다운, 디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미 주식 채권 많이 빠졌고 이런 식으로 총수요가 둔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뭔가 과열이 돼서 그때는 이제 금리 정책도 효과가 없는 건데 그 전에 이미 좀 경기가 약간 둔화가 식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 좀 괜찮은 방향으로 매크로나 이러한 각종 지표가 사이클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그래서 미국 주가가 특별히 지난주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주가가 안 올랐죠 유럽도 한 2, 3% 올라왔는데 미국이 유달리 많이 오른 게 좀 이런 점에서 있어서 보면 모든 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가는 쪽으로 조금 좀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과열됐던 부분이 그래도 조금 둔화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편하다는 총수요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가들이 이미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이만큼 금융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 좀 더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경제 주체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 과열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둔화라는 글자만 봐도 아이고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좀 과열됐던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기업이익 증가율은 가급적이면 높으면 좋지만 경기는 너무 증가율이 높으면 과열이 돼서 결국 꺾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뜨뜨미직은 하고 오히려 기업이익은 좀 짱짱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랑 또 기업 실적하고 꼭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매크로는 너무 또 좋으면 안 좋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으로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미국 주택 경기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지난주에 발표될 때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가구들 싱글 패밀리들의 판매가 4월 달에 17%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서 시장은 약간 빠질 줄은 알았지만 실제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신규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실제 우리 관련 주택 디벨로퍼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나 라는 데도 있고 DR 호튼 이라는 데도 있고 KB홈 상장회사가 한 10개쯤 되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들인데 이미 주가는 작년 말 4분기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 금년 들어서 많이 빠져서 이미 주택 디벨로퍼들의 주가는 이미 이렇게 꺾일 것을 예상을 했고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았고 퍼가 한 4, 5배밖에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 의아를 했지만 결국 주가가 똑똑한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되게 이런 4월에 생각보다 빨리 신규 주택 판매가 꺾일 것을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텍사스 같이 전문직이 많은 데들은 현금 내고 집을 사요 몇십억짜리를 그러니까 워낙 돈을 많이 번 전문직들이 많고 집을 팔자고 내놓으면 한 1, 2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입찰로 받아서 그걸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판매 가구당 입찰하는 사람이 10명, 20명씩 붙어서 원래 예정가보다 2, 30% 높게 판매되고 그랬거든요 과열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보면 20명이 붙어서 매수하겠다는 게 2명, 3명, 5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예정가보다 오버페이하는 것도 없어지고 EU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 주택가격이 몇 년 전만 해도 평균 한 20만 불 초반대였는데 지금 거의 40만 불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직이 많은 대도시 제외하고는 나머지 외곽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한 70, 80% 빌려서 주택담보대출, 모기주로 사는데 보면 모기지금리가 연초만 해도 3% 초반대였는데 지금 5%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구의 3분의 2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갚는데 이 사람들의 순 가처분 소득에 한 3분의 1이 지금 모기지 원금하고 한국은 원금은 잘 여전히 안 갚죠 우리 IMF 때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옛날 나쁜 습관이 왔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고 이자 같이 내는데 가처분 소득의 한 3분의 1이 원금하고 이자 갚는 데 나갑니다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값이 오르니까 원금 갚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세게 비딩을 못하고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를 위해서 그다음에 길게 보면 금융시장을 위해서도 과열을 막아주는 자연스럽게 슬로우다운 효과가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 아마 주식시장 하락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심리적인 그런 팩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의 주택업체들이 물론 이제 작은 그러한 건축업자랑 개발업체를 고용을 해서 고가 주택은 몇십억짜리를 짓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미국의 중산층 내지 서민들이 사는 집들은 물론 여기는 이제 변두리 한 50만 불이 넘는 집이에요 되게 좋아 보이죠 엄청 좋아 보입니다 4베드룸 5베드룸 같은데 그 위에 타운하우스 같이 이런 걸 보통 컨더미니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베드룸에 화장실이 한 두세 개 있는 게 기본이죠 우리 기준으로 치면 한 4, 50평이고 정원이 좀 있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통 한 4, 50만 불짜리 한 6억 원짜리를 보통 분양하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 비즈니스다 그리고 보통 미국의 이제 중산층은 외곽에서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집에 이제 사는 것인데 실제 이제 레나라는 회사가 아까 이제 주가도 보여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여기가 한 30조 원쯤 됩니다 한 240억 달러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금년의 가이던스를 보면 올해 한 6만 7천 가구를 분양을 하고 평균 단가는 한 46만 불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한 27% 그다음에 이제 빚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짱짱한 회사들인데 27%면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뭐 금년에 한 2, 30% 작년 고점 대비는 한 3, 40%씩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역시 주택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 후년에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나 같은 데는 보면 골드만의 추정치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한 달 전에 추정치인데 실제 지금 기준으로 퍼가 한 4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4배라는 것은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것을 미리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죠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래가 좀 더 안 좋을 것을 그러니까 미래로 갈수록 기업이익이 감소가 하면 지금은 퍼가 4배지만 내년 후년에는 5배, 6배, 7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죠 앤리스는 그렇게 반영을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DR 오톤이라고 뭐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 좋았는데 여기도 보면 퍼가 여기 빨간 그 박스 안에 보면 금년 9월 결산 기준으로 퍼가 4배 그다음에 그다음 회계연대 기준은 3.7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내년 후년부터 이제 추세 경기가 꺾이면 재고도 쌓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제 아는 분이 미국에 팔로알토의 집이 있는데 집을 허물고 질려 했는데 허물었는데 1년이 지난데도 새로 짓는 집 승인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워낙 지금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원자재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목재값도 오르고 그래서 어차피 구청은 너 지금 승인해줘도 당장 못 짓는데 재촉하지 말라고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이런 주택업체들이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조금 다운사이드도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그러니까 주가는 절대적으로는 절대 가치는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볼 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우리가 사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택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펀드멘털은 되게 좋은 회사들입니다 제가 주택업체는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잖아요 대림 이런 데 아니면 GS 현대산업 개발 이런 데 하는데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단독 독채 아니면 이런 저층의 콘도를 많이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한 4, 50만 불짜리 집을 파는 게 대부분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집에 살고 그것을 자기가 2, 30% 다운페이를 하고 7, 80%는 빌려서 하는데 일부 대도시는 전문직이 워낙 많고 전문직은 소득이 높다 보니까 현금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빚업을 해서 사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금방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게 이제 S&P 500, 3,800 유지 그거 마지막으로 또 주가는 등락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익은 이제 본격적으로 둔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를 확인하고 기업이익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도 아마 그럴 것이고 미국도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될 거고 어차피 금리는 지금 계속 당분간은 올라갈 테니까 물론 이제 3% 찍었다가 지금 한 2.8%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다시 오를 테니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가의 퍼 밸류에이션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퍼가 잘 돼야 지금 18배 정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올 여지가 있으니까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앤드 퍼가 지금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낮춰오면 주가는 하여간 지금은 반등을 지난주에 해서 저도 상당히 기쁜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시학대학원 이남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 3부 약간 늦어져서 빠르게 바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호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돼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